시스타만의 포즈 시스타만의 포즈 하나 보여주세요. 우리 기자분들 좋아하시게. 그렇지. 일단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곡이 저희가 보여드렸던 파워풀한 모습들 그리고 또 퍼포먼스적인 무대 컨셉이나 그리고 또 안무나 또 이런 여러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 저희가 나혼자라는 곡으로도 활동을 했었고요. 또 있다 없으니까 라는 곡도 활동을 했었고 반면에 또 소쿨이라는 또 굉장히 신나는 곡도 활동을 했었잖아요. 근데 저희가 이번에 기비투미 같은 곡은 저희가 여태까지 활동하면서 보여드렸던 모습들이 총 집합됐다고 해야 되나.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저희가 보여드렸던 파워풀하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과 그리고 또 저희가 항상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하는 퍼포먼스 위주의 무대 그런 것들을 여러가지를 한꺼번에 경비를 했던 음악인 것 같아요. 시스타 매력의 그냥 종합체라고 보면 되겠네요. 시스타 완전체의 어떤 종합체 종합판. 그러니까 좀 정규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서 준비를 했어요. 근데 이 춤이 저희가 했던 것 중에 이번 춤이 좀 워낙 디테일적인 부분이 많아지고 좀 느낌적인 게 많다 보니까 저희가 모여서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이번 춤은 기존의 시스타 춤보다는 좀 약간 쉬운 것 같아요. 네 포인트가 딱 있는 춤을 저희가 만들어봤어요. 그래서 쉽게 간단하게 이렇게 동작 하나로 따라하실 수 있게 서서 제대로 보여주세요. 이게 따라하려면 한번 서서 약간 좀 느리게 좀 보여주세요. 너무 빠르니까. 어떻게 해야 됩니까. 시작 아 그게 이제 후렴 부분에 있는 어어 춤이죠. 네 알겠습니다. 타임 서른이 넘길 전에 결혼은 어떤지 사랑만 들어 버친 나의 가슴 어떡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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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